저는 할게요. 아니 그 눈물이 나서 어떤 곡이에요? 눈물이 나서는요. 제가 사실은 결혼하고서 유부녀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 음악적인 고민이 사실 좀 굉장히 있었어요. 저 나름대로는. 사실 발라드 가수가 저의 어떤 정체성인데 물론 뭐 이제 밝은 곡이나 조금 이제 리드미컬한 곡들도 제가 해왔지만 그래도 뭔가 별 하면은 발라드 가수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발라드 제대로 된 발라드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조금 저 자신도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일반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누구랑 어떻게 사는지를 본의 아니게 다 노출이 되니까 제가 뭔가 이런 사랑, 이별 이야기,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 노래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그건 저의 욕심인 것 같고 좀 몰입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제로도 그럴 수 있죠. 실제로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발라드가 하고 싶은 거예요. 내 자신이 너무 예전에 그 슬픈 발라드를 너무 불러보고 싶어서 너무 잘하시잖아요. 네, 좀 심혈을 기르러서 좋은 우리 작곡과 동생한테 정말 좋은 곡을 받아서 눈물이 나서라는 곡을 만나게 됐는데 가사를 제가 썼어요. 네,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처절하게 슬픈 가사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사 때문에도 또 많은 또 오해하시고 네, 질문들이 쏟아졌죠. 뭐 좀 불행하냐. 네, 질문들이